SJCAMC 300 포켓 액션 카메라는 뛰어난 선명도와 디테일로 모험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다재다능하고 컴팩트한 기기입니다. 바다로 다이빙하든, 산을 오르든, 그저 하루를 즐기든, C300은 모든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왜 SJCAMC 300 포켓 액션 카메라를 선택해야 하나요? 초소형 및 휴대성 SJCAMC 300은 휴대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초소형 크기 덕분에 주머니에 넣거나 장비에 부착하기 쉬워 기존 카메라의 부피 없이도 즉흥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비디오 및 사진 강력한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SJCAMC 300은 놀라운 4K 비디오와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합니다. 4K로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의 기능으로 비디오가 선명하고 생생하며, 높은 사진 해상도로 자세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보장됩니다. 고급 안정화 SJCAMC 300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고급 이미지 안정화 기술입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 흔들림을 줄이고 역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영상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촬영 모드 SJCAMC 300은 다양한 촬영 모드를 제공하여 다양한 촬영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모드에는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버스트 사진 등이 있습니다. 방수 및 내구성 SJCAMC 300은 요소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포함된 케이스로 최대 30m까지 방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구성 덕분에 수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물론 혹독한 환경에서의 야외 모험에 적합합니다. 결론, SJCAMC 300 포켓 액션 카메라는 강력하고 다재다능하며 휴대성이 뛰어난 장치로 놀라운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4K 비디오 녹화, 고해상도 사진 기능, 고급 안정화 및 내구성 있는 디자인으로 모든 모험의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